이 문장이 들어가려면 당연히 문장을 먼저 읽어봐야죠 Because of this obstacle 이러한 obstacle 때문에 obstacle s 빼고 시험입니다 장애물 장애물이야 장해물이야 장애물 맞죠 이러한 장애물 때문에 또는 장벽도 괜찮아요 내 앞을 막는 이런 장애물 또는 장벽 때문에 대부분의 research mission research는 연구고요 미션은 단어 시험이에요 임무에요 대부분의 연구하는 임무들 어디서 일어나는 space 우주에서 하는 대부분의 연구 임무는 are carried out, carry out 수동 아니고 능동으로 외웁니다 수행하다 라는 거예요 수행하다 수동태로 바꾸면 수행되다겠죠 대부분의 연구 임무는 수행됩니다 어떻게? crewless crew 사람이 없는 이란 뜻이야 그거 뜻만 쓰세요 무인의 무인 우주선 carry out으로 외우는 거야 이렇게 해줄게 파랑으로 수행하다구요 수동태는 are carried out 수행되다겠죠 여기서 해석은 수행되다로 하면 됩니다 이러한 장애물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는요 무인 spacecraft 우주선에서 이루어집니다 무인으로 이루어진대요 자 이게 어디 들어가는지 봐봐 이것 때문에 이런 장애물 때문에 사람들이 못 가고 무인으로 이루어진대요 currently 단어 시험입니다 얘가 사실은 우리 문장의 첫 번째에요 현재는 currently 현재는 we cannot send 보내지 못해 휴먼 인간을 어디로 other planet 다른 행성으로 planet은 행성이죠 currently 현재는요 we cannot send 휴먼 인간을 못 보내요 어디로 other planet 다른 행성으로 인간을 보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one obstacle 그 중에 하나의 장애물은 such a trip 그러한 이동은 would take a year 몇 년 걸리거든요 그런 년에다가 s 붙었으니까 몇 년이겠지 우리는 인간을 다른 행성에 못 보내요 왜 그 장애물 중 하나는 이 여행은 몇 년 걸려 자 화성만 봐도 6개월 갔다가 6개월 걸려요 오는데 그러면 왕복이면 1년이잖아 그러면 그 우주선 안에다가 스페이스 크라프트 자꾸 나오니까 시험 보자 그냥 스페이스 크라프트 그러면 이 우주선 안에는 답은 우주선이에요 단어 시험 스웨트 크라프트 그럼 이 우주선은 would need to carry 가져가야죠 뭐가 필요해 그 사람들이 지날 enough air 공기 water 물 그리고 다른 supply 가 필요합니다 물품들 단어 시험이에요 s 붙이세요 그리고 여러가지 물품들이 필요하겠죠 무슨 물품 needed for survival 생존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챙겨가야 되잖아 밥 밥 안 먹어 밥 먹어야지 밥도 챙겨가야 되잖아 survival on a long journey 이렇게 긴 journey에서 할 journey 시험입니다 여정 이런 긴 여정 동안 생존을 위해 필요한 물품들 우주선에다가 넣어 갖고 가야 돼요 또 또 장벽이 또 있어 another obstacle 또 다른 장벽은 harsh condition harsh 단어 시험 혹독한 아주 혹독한 상황 또는 상태 condition 다 좋아 와 우주의 상황이 굉장히 혹독해 사람이 못 살 것 같은 on other planet 다른 행성의 상황이 너무 혹독해요 such as 예를 들면 extreme hit에서 extreme 단어 시험입니다 극단의 극단적인 heat 열기 극단적인 cold 추위 마이너스 100도 사람 못 살아요 영상 천도 태양은 백만도야 아주 극단적인 열기와 극단적인 추위 이런 혹독한 상황 때문에 못 가 또요 어떤 행성은 do not even 심지어 우리가 surface 표면도 없어요 무슨 표면 land on 착지하다죠 우리 우주선이 착지할 표면이 없어 그게 행성이야 표면이 없대 이러한 탐사는 exploration 탐사입니다 이러한 탐사는 잠깐만 근데 이러한 탐사라 그러면 잠깐만요 앞에 문장 봐봐 어떤 행성은 착지할 표면이 없어요 이런 탐사는 pose no risk 위험성이 없네요 위험성이 없어 갑자기 무슨 탐사가 아 이러한 장애물 때문에 대부분의 임무는요 무인으로 이루어진다 몇 번 4번이죠 무인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무인 탐사는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알잖아 4번 문장을 넣으면 아 사람이 없는 무인 탐사 그런데 단어 시험은 탐사만 볼 거예요 이러한 무인 탐사는 pose 시험입니다 제시하다 제시하다 라는 뜻이에요 뭘 제시하네요 리스크 전혀 위험이 없습니다 인간한테 왜 무인이니까 인간이 없으니까 당연히 위험성이 없겠죠 위험이 제시되지 않아요 누구에게 인간 그리고 less expensive than 덜 비싸 뭘 보다 원즈 그것들보다 못 involving 단어 시험이죠 포함하는 우주비행사를 포함하는 것들보다 훨씬 더 expensive 비싸지 않아요 그 말은 뭐야 싸요 그래서 우주비행사를 포함하는 것보다 더 싸요 더 스페이크라프트 이 우주선은 캐리 인스트루먼 도구를 가지고 있다 이거 악기 아니에요 시험입니다 S 빼고요 인스트루먼 도구예요 악기 아닙니다 여기서는 뮤지컬 들어가면 악기겠죠 하지만 그냥 인스트루먼 악기라고 하도 하는데 여기서는 도구야 이 우주선 안에는 또 도구도 있어야 돼 어떤 도구 이 도구로 테스트 실험을 해보겠죠 뭐를요 컴포지션 구성을 그리고 캐릭트리스틱을 보겠죠 자 단어 시험입니다 S 빼고요 캐릭트리스틱 특징 우리 행성들의 특징을 연구하겠지 그럼 거기에 필요한 도구를 가져가야겠죠 그 도구들을 가져갑니다 어디에 그 스페이스크라프트 사람은 없지만 로봇이 로봇이 대신 수행해 주는 거야 정답은 4번 무인 탐사선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뒤로 오십시오 이것도 1학년 학평에 나온 거니까 우리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another main clue 또 다른 clue 단서란 뜻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단서 you might use 네가 사용하는 단서 to tell what a friend is feeling 친구가 어역에서는 이게 어떤이죠 관계대명서 아니야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말하기 위한 또 다른 단서는 look 봐 뭘 봐 그 또는 그녀의 facial expression 얼굴 표정을 한번 봐봐 이 말이에요 그 또는 그녀의 얼굴 표정을 보면 돼 그러면 내 친구가 어떤 감정인지 알 수 있는 단서가 될 거야 시험이 끝났어 친구의 얼굴만 봐도 걔가 기분이 어떤 줄 아는 거예요 어디 놔야 되나 봐봐 Have you thought 생각해 본 적 있어요 Have a pp인데 ever 들어갔어 경험 용법이죠 생각해 본 적 있어 How you can tell 어떻게 알 수 있는지 Somebody else 어떻게 또 나왔네요 어떻게 저 사람이 feeling 느끼는지 저 사람의 기분을 어떻게 알아 sometimes 가끔은 friends 친구가 tell you 너한테 말해주지 뭐라고 나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 말로 하는 거죠 I'm sad 너무 슬퍼 말로 할 수도 있어 but 그런데 even if even though 랑 똑같은 거야 하지만 비록 they do not tell you 애들이 너한테 말을 안 해줘도 you could definitely 너는 definitely 단어 시험 당연히 말을 안 해도 당신은 당연히 guess 추측할 수 있다 넌 당연히 추측할 수 있어 what kind of mood they are in 어떤 종류의 mood를 느끼는지 mood 단어 시험 기분 어떤 기분을 they are in 느끼는지 너는 당연히 추측이 가능할 겁니다 so 지금 이어지는 거 뭐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가끔은 친구가 말할 거야 나 지금 행복하거나 슬프다고 하지만 비록 그들이 친구들이 너한테 말을 안 해도 넌 당연히 추측할 수 있어 어떤 기분인지 첫 번째 you might get a clue 너는 단서를 발견할 수 있어 뭐로부터 tone of your voice 목소리의 음 조라고 하죠 목소리의 톤만 봐도 알아 어떤 목소리 they use 친구 목소리를 들어봐 예를 들어 voice 또 나오죠 그러면 3번은 절대 못 들어가 아까는 뭐야 표정이었어 지금 얼굴 표정이야 얘가 들어가야 돼 그런데 여기 봐 raise their voice 아직 목소리 얘기죠 그럼 정답은 3번이 아닌 거예요 찍어도 4번 5번 사이 찍어야 돼 그러면 얘네들은 목소리를 높여 if they are angry 화날 때 목소리가 높아져요 아니면 talk in a shaky way 목소리가 떨려 if they are scared 무서우면 이게 shaky야 shaky 아니라 shaky 떨리는 목소리야 뭐 하면 무서우면 여기서부터 페이스가 언급되지 우리는요 얼굴에 근육이 많아요 뭐야 4번에 넣어야지 또 4번이야 봤지 단골손님들이 있다니까 4번이 많이 나와 이런 거 또 다른 단서는요 그의 얼굴 표정을 봐라 왜 우리는 얼굴에 이게만 커든 간만에 이거 시험 보자 muscle 이까지예요 근육 우리는 얼굴에 근육이 많거든 그리고 which 여기서 which는 얼굴이 아니라 근육 받아야 돼요 which 그리고 이 근육은 enable 가능케 하다 이것도 시험 봐 동사 enable 가능케 하다 이 근육은 가능케 합니다 us 우리가 가능하게 해요 뭐하게 해요 move our face 얼굴을 움직이는 걸 가능하게 해줘요 어디로 다양한 포지션 위치로 그래서 must 이것은 즉각적으로 즉각적으로 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몰라도 돼요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뭐 할 때 우리가 particular한 emotion을 겪을 때 시험입니다 particular 특정한 진짜 많이 쓰는 단어예요 알아 두십시오 emotion 감정 특정한 단어 시험 감정 단어 시험 특정한 감정을 느낄 때 즉시 우리의 기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친구의 얼굴 표정을 봐 우리 얼굴에는 근육이 많아 그래서 다양한 위치로 가고요 이 근육이 움직이면요 특정한 감정을 느낄 때 바로바로 나올 수 있어 정답이 또 4번이었습니다 체크하세요 alright number two when the boy learned 꼬마가 알았을 때 뭘 알아 he had misspelled 잘 봐요 스펠링을 틀리다야 miss spell 철자를 잘못된 걸 알았을 때 he went to the judge's judge 단어 시험입니다 심사위원 원래 판사도 있어요 여기서는 심사위원입니다 심사위원에게 가서 told them 그들에게 말해줬어요 그들이 누구요 심사위원 우리 꼬마가 알았죠 나 그 단어 잘못 썼네 그럴 때 심사위원한테 저 잘못 썼는데요 이렇게 정직하게 말했어 읽어줄 테니까 어디 들어가는가 봐봐 몇 년 전 내셔널 스펠링 비 인 워싱턴 DC 워싱턴 DC 도시 이름 스펠링 비 스펠링 대회 그런데 이거 무슨 대회야 국제 아니요 국가 대회예요 전국이에요 한마디로 전국 스펠링 대회 우리나라는 없잖아 철자 대회 한글 잘 쓰는 대회 맞춤법 대회 없지 미국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많기 때문에 미국은 스펠링 대회를 합니다 워싱턴 DC 수도에서요 그럴 때 13-year-old 짝대기 있으면 S 안 붙여 13세 꼬마는 was asked 요청됐대요 spell 이거 해봐 처음 듣는 말이죠 에꼴라리아 에꼴라리아라는 스펠링을 대는 게 바로 문제였어 a word 단어인데요 that 이 단어의 means 의미는요 에꼴라리아가 뭐야 tendency 시험이야 경향 이 말의 뜻은요 경향이에요 repeat 반복하는 경향이에요 뭐를 반복해요 whatever one hear 자기가 듣는 건 다 반복해 엄마 엄마 약간 앵무새처럼 아빠 아빠 뭐야 사람이 하는 걸 다 따라하는 거야 뭐야 사람이라는 걸 다 따라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누가 말하면 그 듣는 거를 똑같이 반복하는 경향이 영어로 에꼴라리아야 에코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냐 메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스펠링을 대랬어요 although 비록 그가 misspell 스펠링을 잘못됐어요 e-c-h-o-l-i-l-i 뭐 이렇게 말한 거야 아이고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사위원들이 miss heard them 잘못 들었어 걔 스펠링을 지가 틀렸는데 맞았다 그랬어 우리 심사위원들이 그의 말을 잘못 듣고 told him he had spell 야 말했다 뭐라고 헤드피피 어 스펠링을 썼다고 어떻게 어떻게 썼어 right 어머 말로 했나봐요 너 스펠링 맞게 대답했어 라고 잘못 들은 거야 그리고 allowed 허용했어 힘 그가 뭐하라고 진전 하다란 뜻이야 한마디로 다음 라운드로 진출 하게 된 거예요 어 아니 심사위원들이 잘못 말했다 잘못 들었어 어 너 스펠링 맞았어 너 다음 라운드로 진출해 그래서 그는 없어졌다 탈락했다 몇 번 2번이죠 심사 아 꼬맹이가 알았어 어 저 스펠링 틀렸는데요 그는 심사위원들에 가서 그들에게 솔직하게 말한다 심사위원님 저 틀렸어요 so 그래서 he 그는 eliminate 없어졌어 한마디로 뭐야 탈락했어 어디서 from the competition 이 대회에서 after all 단어 시험 결국 그는 결국 탈락을 했습니다 자 eliminate가 없애다란 뜻인데 이거 진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앞으로 계속 보게 될 아이니까 eliminate는 꼭 외워놓으세요 그는 결국 없어졌어 그 말이 뭐야 탈락 from 대회 after all 결국 그는 탈락해버렸다 저지가 안 봐주네 그런데 뒤에 웃긴 일이 벌어집니다 newspaper 헤드라인 신문사의 헤드라인 머릿기사죠 그 다음날 신문사마다 머릿기사가 나왔어 young young man 그리고 honest 단어색 정직한 꼬맹이를 와 그냥 안 지나가고 자기가 틀렸다는 걸 솔직히 말한 이 정직한 young man에게 이런 별명을 지어줬죠 spelling be hero 너는 철자대회 영웅이야 그리고 그의 사진이 appear 나타났어 어디에 대박 여러분들 한번 들어본 적 있잖아요 뉴욕타임즈에 얘 사진이 실렸어 우리도 이렇게 살자 세상은 역시 아직은 뭐 살만하다 이런 모습은 나왔겠죠 The judge 우리 심사위원들이 said 말했대요 I had 제가 뭐가 많대요 정직함이 많구나 너 정직한 아이구나 라고 얘기했대요 The boy가 리포터들한테 얘기했어요 He added 그는 한마디 더 했어요 대또하기 완문을 Part of his 모티브 그의 모티브의 일부분은 시험입니다 동기 그가 이렇게 말한 동기는요 뒤에 문장이었어요 I didn't want to feel like a liar 저는 거짓말쟁이가 되게 싫었어요 라고 솔직히 이 꼬맹이가 말을 한 거야 그래서 모티브까지 단어 시험 체크하시고요 저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